이번 시간은 접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접선의 정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. 함수 fx의 미분 개수 f'a는 곡선 y는 fx 상의 점 a에서 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냅니다. 따라서 곡선 y는 fx의 상의 점 a에서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y-fa는 f'a, x-a가 됩니다. 다음으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입니다. 오른쪽에 예를 봐주세요. 곡선 y는 x제곱-x2 상의 점 2,4에서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. 먼저 fx는 x제곱-x2로 두고 도함수 f'x를 구합니다. 다음으로 x는 2의 미분 개수 f'2를 구합니다. 다음으로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에 a는 2, f2는 4, f'2는 3을 대입합니다. 그러면 y는 3x-2가 됩니다.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?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.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정답은 y는 4x-5가 됩니다. 모두 잘 풀었나요?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